공대 출신이라든지 암튼 이렇게 그런 숫자적인 연대 배열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 지도 같은 거 못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진 가진 그런 이제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성경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연대를 그런데 그거를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만 해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출가 사통 분포기 중 까지가 이제 구약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먼저 기준점을 두 개 잡습니다. 첫 번째는 족장시대 또 하나는 통일시대. 왜 통일방국시대 왜 족장시대 통일방국시대를 잡았냐. 저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윈 두 개의 중요한 언약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브라함의 출생연대가 2166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2166년 이렇게 외우기 어려우니까 그냥 2000년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2000년. 2000년. 그리고 통일방국에서 사울 그러니까 군주제로 바뀌는 군주제로 바뀌는 해가 1050년입니다. 이제 사울이 즉위하는 해가 1050년인데 1010년에 다윈이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대충 1000년에 1000년에 다위더냐 그리고 대충 2000년에 아브라함어냐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죠. 벌써 기준점 잡았어요. 중요한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뭐냐면 2000년 아브라함, 1000년 다윈. 이 두 개의 중요한 축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2000년과 1000년 이 사이에는 대충 1500 정도가 되겠죠. 대충 이 사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일자리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돼. 마치 우리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그런 사건과 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대를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4, 4, 6.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거 그냥 머리에 아주 새겨졌을 텐데 하도 반복을 해가지고 1, 4, 4, 6. 여러분들이 한번 1, 4, 4, 6. 1, 4, 4, 6.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대입니다. 2000년 아브라함, 1000년 다윈. 이 사이에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인데 그게 바로 1, 4, 4, 6. 1, 4, 4, 6.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성경에서 주요 반복하는 사짜돌림의 기간들이 있어요. 구약성에 특별히 400년 혹은 40년 두 개 중에 하나로 거의 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대이기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이집트에서 몇 년 살았을까? 몇 년 살았냐 하면 430년 살았다고 11개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충 400년이죠. 대충 400년 이집트 살인을 한 거예요. 타양 살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1, 4, 4, 6. 출애굽을 하게 돼요.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광야 생활을 합니까? 어렵지 않죠? 몇 년 광야 생활을 했죠? 또 4자.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면 몇 년부터 가난 입주를 시작한 겁니까? 1, 400, 1, 406년이 되는 겁니다. 40년 뒤니까. 그리고 1, 400년 뒤부터 해서 10년경에 다윗의 언약이 성취가 돼서 아브라함의 다윗이 땅을 다 정복하면서 아브라함의 땅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가난 입주부터 해서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그 기간이 몇 년이 되는 겁니까? 몇 년이 되는 거예요? 바로 400년 사사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400년 사사 암흑기. 되게 외우기 쉽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0년 대충. 430년이라고 했는데 대충 400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살고 1, 4, 4, 6을 기준으로 해서 1, 4, 4, 6을 기준으로 해서 이집트에서 400년 살았고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때부터 대충 400년 뒤에 다윗을 통해서 땅의 전부 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1050년에 군주제가 시작됩니다. 이제 사울왕이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명의 왕이 군주제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왕들이 몇 년씩 다스렸을까요? 아 이것도 아주 그냥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40으로 딱 맞춰주셨죠. 사울왕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050년부터 시작되니까 40 빼면은 1010, 1010에서 40 빼면은 970, 970에서 40 빼면은 930.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으니까 분열왕국은 몇 년부터 시작돼요? 930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와 너무 외우기 쉽다. 여러분 머리가 정리가 싹 되죠? 네 정리가 된다고 빨리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개축.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 몇 년? 2000년 전. 그리고 다윗의 원약이 성취된 거 언제? 다윗의 원약이 성취된 게 아니고 다윗은 언제? 1010년인가 대충 10년. 1000년, 2000년과 1000년. 그리고 이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 추리구 사건 1446, 1446, 1446. 여러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1446은 꼭 외우시길 바라요. 그런데 1446을 기준으로 해서 이집트에서 몇 년 살고 나왔어? 대충 430년, 대충 400년. 그리고 1446에 나와서 몇 년 광야 생활을 했어? 40년 광야 생활. 그러면은 1406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1010년, 1000년에 다윗이 되니까, 다윗이 나타나니까 대충 400년 사사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1406년에 정복정전을 시작해가지고 다윗 시대까지 땅을 못 했으니까 400년 암흑기예요. 그래서 사사 사망기, 400년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왕조가 1050년부터 시작되는데 40년, 40년,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랬지. 1050년, 1010년, 970년. 그리고 솔로몬 통치가 40년, 930년.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어. 분열방국이 시작됐어요. 분열방국 시작은 언제예요? 930년이 되는 겁니다. 이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쉬워요. 정말 이거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면 그냥 연대기가 쉬워. 어려울 거 하나 없어. 그냥 머리에 딱 정리가 돼. 제가 지금 얘기해주는 게 정선입니다. 930년, 분열방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분열방국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분열방국이 시작되고 나면 나라가 분열됐으니까 힘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망했잖아. 북이나 남이나 둘 다 망했잖아. 그런데 여기에 몇 년도인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외웠으면 좋겠어. 1, 4, 4, 6을 외웠듯이 그냥 입에 달고 달듯이 북이스라엘 722년, 남유다 586년, 멸망 이렇게 여러분들 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안 외워지면 남유다라도 외웠으면 좋겠어. 남유다가 몇 년? 586년. 그러니까 586 컴퓨터를 쓰다가 망했다. 너무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거 옛날, 저희 옛날 세대, 학력고사 세대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죠? 항창 암기할 때. 요즘은 요즘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먹죠. 그런데 우리 다 나이대가 비슷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대 저랑 나이스 비슷하잖아. 그렇죠? 자, 우리 옛날 다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그렇죠? 586 컴퓨터를 쓰다가 남유다가 망했어. 시대에 적응을 못한 거지.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그래서 586 컴퓨터.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 결국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영원한 왕권을 경고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왕권이 다 사르고 나라가 다 사라진 해니까. 586년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586 컴퓨터 쓰다가. 시대에 적응 못해서 망해버렸어. 자, 그런데 1, 2, 3차에 걸쳐서 잡혀갖고.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얘기했지. 다 외울 필요 없어. 다 외울 필요 없고. 마지막 거만 기억하면 돼. 586년에 쫄딱 망했고. 그리고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마지막으로 돌아온 해가 언제냐 하면 4, 4, 4. 아이고, 이거 못 외우면 어떡해. 4, 4, 4로 못 외우면 어떡해. 마지막에 돌아온 해가 언제라고요? 3차 포로기환이 4, 4, 4. 4년에. 4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4, 4, 4년에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얼마 뒤에 말라기가 기록돼요. 돌아 3차 포로기환이 있고 난 이후에 나라가 잘 되는 줄 알았더만 회의주의 시대가 돌아와서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애들이 막 불평불만하면서 구약성계가 끝난다고 했죠. 말라기. 그 말라기 기록이 대충 430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꼭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상관없어. 어쨌든 포로기환이 있고 난 이후에 구약시대가 끝나요. 말라기로. 자, 그러면서 430년 말라기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기가 이제 AD와 BC가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AD로 넘어가는 게 AD 1년이나 기준으로 잡으면 430년이잖아. 그치? 중간기가 430년인 거야. 우와! 외우기가 너무 쉽다. 앞에 뭐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몇 년 살았다고 했어요. 430년. 이게 열한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430년 이집트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430년 살았는데 중간기가 430년이야. 외우기 너무 쉽다. 제가 너무 호들갑스럽게 했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외우기 어려운 게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